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0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명의신탁자의 임무근저당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9월 9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8-284-233 전원합의트의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본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명의신탁자가 원고고, 명의수탁자가 피고입니다. 명의신탁자라는 것은 자기 돈을 낸 사람, 땅의 실제 주인은 명의신탁자라고 하고, 실제 주인은 아니면 등기 명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명의수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땅 주인이 패소를 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서 이긴 사건이죠. 원고는 다른 사람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등기 명의만 피고에게 넘겨준 거죠. 이런 걸 제3자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의신탁은 이제 3개가 있죠. 땅 주인이 내가 원래 내 명의로 있던 땅을 명의만 이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 이거를 양자가 명의신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계약을 맺어가지고 매도인하고 둘이 마주보고 계약서까지 작성합니다. 그런데 등기만 제3자, 아는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 이거를 제3자 명의신탁이라고 하고, 계약 자체도 내가 드러내지 않고 남의 명의로, 그 사람의 명의로 계약까지 하게 하고, 그 상태에서 돈만 내가 몰래 매도인 모른 상태에서 명의만 빌려준 사람한테 명의로 돈을 지급하는 거죠. 그런 거를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제3자 명의신탁입니다. 그래서 원고가 매도인과 계약까지 맺고 등기만 매도인이 피고에게 넘겨준 거죠. 그 상태에서 피고가 자기가 등기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은행에 5억 원짜리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에다가 근저당고를 설정한 거죠. 근저당고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3자 명의신탁에 대해서 이 명의신탁자가 근저당고 설정이 돼서 왠지 나한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 부당인의 파랑을 반하는 책임을 지지 않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손해가 발생한 거냐, 아니면 부당이득을 취한 거냐, 내 땅이 아닌데 내 땅인 것처럼 해서 지금 근저당고를 설정해서 5억을 제출을 받았으니까 사실상 남의 토지에다가 근저당고를 설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뭔가 범죄가 원인 없이 남의 토지에다가 담복권을 설정한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반하는 책임을 질 수 있냐, 없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제3자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 시에 수탁자, 명의만 빌려준 사람은 부당이득을 반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그럼 제3자 명의신탁 부동산을 처분하면 수탁자는 부당이득을 반하는 책임을 지는데 그 상태와 똑같이 수탁자가, 명의가 갖고 있는 사람이 근저당고를 설정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부당이득을 반하는 책임을 지는 거다. 이게 이제 판례, 대법, 다수의견의 논리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지금 법리상으로 제3자 명의신탁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한번 돌아가보죠. 어떻게 되냐면 제3자 명의신탁에서는 매도인이 원래 등기를 원고한테 넘겨줘야 됩니다. 실제 주인한테. 그런데 제3자한테 합의로 넘겨준 거죠. 그러면 그거는 부동산 부실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자기 등기 이전 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죠. 못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매도인이 제3자를 상대로 명의를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명의 말소를 구하고 그러면 원고, 실제 주인은 매도인을 지비를 대의해서 말소한 다음에 매도인으로부터 받아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3자 명의신탁의 구조인데요. 이 상태에서 제3자 명의가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걸 팔아봤을 경우 팔아봤을 경우에는 그 파는 대금만큼의 부당이득을 취한 거라고 봐서 그 대금, 부동산 대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환하게 되는 거는 매도인을 통해서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원래 채권을 돌려갈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처분함으로써 돌려갈 수 없게 되니까 이거를 매도인에게 돌려주고 매도인을 다시 이거를 원래 소유주 그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이런 관계가 성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근저당권에 관련해서 이 원고가 그러면 매도인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아직 등기를 못 받았기 때문에 매도인을 상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는 그런데 그러면 등기가 이게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근저당권이 있는 토지를 사게 되는 거죠. 받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될 경우에는 매도인한테 부당이득을 할 수가 없다는 게 다수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매도인은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실제로 이직을 취한 바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3자가 토지를 처분했을 경우에도 부당이득 반환의 책임을 지니까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에도 명예인이 부당이득 반환의 책임을 진다라고 다수의견은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반대의견이 김재영, 박정화, 김선수, 노태양, 이웅구 이렇게 다섯 분이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의 논리는 뭐냐면 매도인이 부동산 명의말소 청구도 가지고 부동산 반환의 부당이득 반환의 권리도 다 갖는다. 다 갖기 때문에 이 원고는 매도인을 통해서만 권리 행사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대법원은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거고 반대의견은 곧바로 청구할 수가 없고 매도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어느 의견이 맞다 틀리다고 할 수가 없고 이거는 다수의견을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다수의견은 일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분을 했을 때도 부당이득 반환의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근제장권을 설정해도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해서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이 제3자 명의시탁의 경우에는 이미 처분 시 유효합니다. 그리고 신탁자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반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근제장권 설정 시에는 부당이득 반환하게 되는 이 법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명의시탁에 관련해서 형사법량과 민사공의가 다 정리되고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0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파산 채무자의 채무 승인 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1년 9월 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269794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채권자였고요. 피고가 파산 채무자였습니다. 파산 채무자인 피고가 상고를 했더니 채무자 말이 맞다. 그래서 파기환송비의 사건이죠. 사실관계에 이렇습니다. 원고는 2008년에 1억 2천만 원을 피고에게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피고가 4년 뒤에 2012년 7월에 파산 선고가 됐고 2014년 8월 한 2년 정도 뒤에 면책 결정이 열어듭니다. 파산 선고를 하게 되면 파산이 된과 동시에 파산 재산에 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에서 남은 거 처분하고 다 처분하고 정리하고 다 끝나면 최종적으로 정리가 끝났다라는 걸 확인하면서 면책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2014년 8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2015년 8월, 면책 결정 이후에 2015년 8월에 1억 8천만 원을 차용하고 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라는 차용증을 작성해 줍니다. 15년 8월에 1억 8천만 원의 차용증을 써준 거죠. 그리고 피고는 19년 1월, 그러니까 그동안 4년 뒤에 9천만 원을 차용하는 내용으로 차용하고 월 100만 원, 미지급 시에는 1억 8천만 원 다 지급한다 이런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2015년 8월과 2019년 1월은 실제 금요를 대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 1억 2천만 원을 지금 파산은 면책돼서 면책까지 끝났는데 2015년하고 19년에 두 번의 차용증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월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받기로 하는 약정을 해 준 거죠. 여기에 대해서 원고가 파산 상관없지만 어쨌든 2015년, 19년에 새로 나한테 약정 주기로 했으니까 이거 달라고 소송을 한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파산 선고로 면책받은 채권, 채권에 대해서 2008년도 이미 채권이었기 때문에 14년에 면책이 됐죠. 이 면책받은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와 채권자가 이를 다시 변제하기로 한 약정의 효적을 인정할 것인가 이게 이팔의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면책 제도를 둔 취지, 그러니까 채무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면책 제도인데 그리고 공평한 변제와 경제적 재개와 회생을 위하는 겁니다. 여기도 중요한 건 공평한 변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채권자들은 결국 면책 결정에 통해서 다 못 받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람만 나중에 받게 되는 거 이거는 공평한 변제에 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면책한 후에 채무승인 약정을 합의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 이런 합의를 함부로 인정해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회생여부, 자발성, 과도한 부담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월 만 원씩 한 2년 동안 받는다. 이 정도는 회생에 큰 문제가 없고 자발성, 과도한 부담이 아니어서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승인 약정의 시기나 경의, 채무자의 재산 수입을 다 고려할 때 첫 번째 다시 면책 제도를 둔 취지, 공평한 변제, 경제적 재개와 회생 이거에 반하면 그런 약정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판례에서는 15년과 19년에 있었던 차용증 두 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정 금액, 약정 그런 약정 효력은 무효고 따라서 원고 청구 기각이 되는 거죠. 이 면책받은 채권에 대해서 재승인 약정, 이렇게 다시 주겠다. 다시 주는 걸로 하는 거다. 이거는 결국은 사적 자칫한 제안입니다. 당사자와 합의를 했는데 법원이 안 된 거죠. 이거는 뭐냐면 우월한 지위에 채권자가 악용하지 못하는 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주면 파산 제도나 회생 제도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경제대 회생을 도모함과 동시에 채권자들의 공평하게 변제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부 채권에 대해서 면책 결정 이후에 재승인하게 되면 공평한 제도를 받을 수 없고 일부 채권자만 더 많이 받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안 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따라서 채무자가 혹시라도 면책 결정 뒤에 이런 재승인한 경우 또는 회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승인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법률상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판례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례는 대법원의 사회자 약자를 위한 판단을 한 사례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0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변제 계획 중 별도 이행 하위 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1년 9월 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277-184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채무 인수금 등 일부 청구 사건이고요. 원고는 채권자 상고인이었고 피고는 개인회생 채무자입니다. 이거는 파기 위해서 자판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이 자판이라는 건 대법원이 그냥 1심이나 2심에 내려버리지 않고 스스로 그냥 최종 결정까지 해버린 사건입니다. 사실상 이건 상고 기각 사건인데요. 내용 한번 보시죠. 원고는 11년 7월에 피고에게 3,800만 원을 대여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피고가 13년 3월에 개인회생 결정이 내려졌고 2013년 11월에 변제 계획 인가가 내려집니다. 파산과 회생의 차이점은 뭐냐면 둘 다 내가 채무가 부담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파산은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그래서 파산 결정 선고가 내려지면 채권과 재산을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정리를 하고 채권자들 다 신고받고 정리가 딱 끝나면 나머지 남은 재산을 채권에 나눠주고 면책 결정하면서 끝납니다. 회생은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재기할 수도 있다. 재기할 수도 있으니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자. 대신에 채무는 급 많이 깎아주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3년 3월에 개인회생 결정을 하게 되고 그 뒤로 개인 재산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조사를 하고 이 사람이 돈을 벌 융약이 없는지 없는지 이 사람이 월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걸 계속 채권자체를 다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월 얼마씩을 갚는 걸로 조건으로 조건으로 채무를 얼마를 변제하기도 한다. 이런 변제 계획을 인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제 계획을 다 인가하게 되면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를 다 변제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14년 11월에 변제 계획 인가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원고가 2014년 4월에 3,800만 원 채무를 재승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 나는 너 다시 채무 나한테 주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3,800만 원을 피고의 지인이 2015년 5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100만 원을 대신 갚아줍니다. 그러니까 피고는 이거를 변제 계획에 따라서 이행할 능력이 없는데 재승인을 해가지고 피고의 지인이 갚아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피고는 2018년 7월에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나머지 1,400만 원, 1,700만 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문제는 이렇습니다. 회생 절차가 개시된 후에 그리고 면책 결정이 확정 전 지금 변제 계획은 내려져 있고 변제 계획에 따라 이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변제 계획과 별도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것이냐 이걸 인정해 주는 게 맞느냐 이게 이제 이 판례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면책된 채권은 소재기할 수 없다. 그리고 면책 제도는 공평한 변제와 채무냐의 재기와 회생을 위한 조세다. 따라서 변제 계획과 별도로 변제하겠다는 합의 자체는 면책 제도 취지에 반한다. 그러므로 변제 계획과 별도로 합의한다는 합의는 무효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채무가 아니란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치고 결국은 이 사건은 어떻게 되냐면 2018년에 면책 계획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 재승이 난 합의는 무효고 면책 계획이 내려졌고 따라서 이거는 각하로 끝나버립니다. 소재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파기 자판한 이유는 원고 청구 기각인데 사실상 이거는 면책된 채권이니까 각하가가 되어버린 거죠. 이 변제 계획 이행 중에 별도로 채무 이행을 합의를 해도 더 이상 합의를 해도 고객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면책 계획이 나면 더 이상 채권 이행을 소로 구할 수도 없게 됩니다. 이런 것은 우월한지 악용을 해서 공평한 변제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변제 계획이라는 것은 모든 채권자를 동일하게 받아서 그 동일한 비중으로 채무액을 조정한 다음에 그거를 동일한 비중으로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특정한 누구에게 대해서만 더 많이 갖겠다는 합의를 하게 되면 면책제도에게 반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원심은 원고 폐소였지만 대법은 아예 소각화를 해버려 가지고 이런 합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면책된 이후의 한 소기 때문에 소각화가 되어버린 거죠. 이거 판례는 이런 사례가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법원이 이거 유죄다라고 해서 파기환송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적용법령은 형법 제138조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 회의장 그 부근의 모욕 또는 소동환자를 처벌하는 겁니다. 이 법원의 재판을 방해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이런 법정에서 모욕 소동환자 이렇게 되어있죠. 사직원이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2014년 12월 19일 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통진당 정당해상사건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리고 심판 선고를 하고 있던 도중에 갑자기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거다 라고 하면서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이거를 법정 소동죄로 지금 기소가 된 거죠. 원심은 법정 소동죄에 관한 법문에 보면 법원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소동환자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는 입법미비다 라고 해서 무죄 판결을 한 겁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법문에 나와있는 법원의 재판이라는 것에 헌법재판소 심판이 들어가냐. 그 다음에 법정에 헌법재판소 심판장이 포함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두 가지입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문헌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체계적 해석이다. 그러면서 재판 및 입법기능의 보호의 흠결을 보완하는 것이 해석의 일환이다. 흠결이 있다면 해석으로 할 수 있다는 걸 합니다. 그러면서 법원의 재판 기능에 헌법재판 기능이 포함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에 심판이 들어가는 것이 문헌이 가지는 한글이 갖고 있는 그 의미에 관한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안이라고 해서 법정의 대심판정이 또 법정에 들어가고 헌재의 심판정도 법정에 들어가고 헌재의 헌법재판도 법원의 재판 안에 들어간다. 라고 해서 유죄를 인정한 겁니다. 이 판례는 조금 이상한데 제가 보기에는 문헌이 가지는 가능한 범위가 과연 이런 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법정에 헌법재판소에 심판정이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못 볼 뻐도 아니죠. 그런데 법원의 재판을 방해할 목적. 법원의 재판. 이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이 들어간다? 왠지 어색합니다. 이 판례의 원문을 찾아보면 원래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형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때는 헌법재판이 대법원에 했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1987년에 분리가 돼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있었기 때문에 원래 형법 안에서 있을 때는 형법 안에서는 법원의 재판 안에 헌법재판도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도 좀 이상합니다. 이게 과연 다른 이런 법문의 문헌에 가능한 해석이 여지 여부는 굉장히 이상한데 저는 이 대법원 판결은 처벌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더 강조돼서 결국은 법률의 흠결을 해석으로 보완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히려 원심이 더 법문에 철저한 것 같고 굳이 이렇게 확장해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왜 이렇게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판결은 대법원이 이런 해석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례공부 5분정리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적용법력은 저작법인데 편집 저작물이라고 해서 편집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 그러면서 편집 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 저작물의 구성 부분이 되는 소재 제작권 그 밖의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편집을 하는 그런 것도 독특한 편집의 경우에는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편집 저작물 독특한 편집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사건은 이제 그 교재였던 것 같습니다. 안전 파트 이 교재가 뭔지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이 교재 안전 파트 부분에 제 5장에 보면 제 사례 및 안전 대책이라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보면 이 저자의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 유형을 7가지로 구별한 다음에 그 7가지를 제시한 7가지에 6개의 하부 목차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이 목차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만든 건데 피구인이 교재를 발간하면서 이 5장과 동일한 목차로 교재를 만든 겁니다. 물론 이제 안에 내용은 뭐 약간 다를 수도 있고 뭐 꼭 동일한 건 아니었는데 이 목차가 너무 똑같은 거죠. 과연 그 목차를 똑같이 한 게 과연 저작권법 침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즉 목차가 저작권법의 대상이 되느냐 대법원은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다면 보호받을 가치가 있을 정도 그러니까 좀 말 이상하죠. 보호받을 가치가 있을 정도면 보호할 수 있다. 중건 무언이죠.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으면 보호된다. 최소한의 창작성 그러니까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으면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단순 나열이나 기계적 작업의 범주는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1, 2, 3, 4 이렇게 형법 조문을 쭉쭉쭉 나열하면서 교재를 만들으면 이거는 창작성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학식과 경험 등 창조 개성이 필요해야 되는데 피해자의 목차에는 이러한 창작성이 인정이 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걸 그대로 쓴 것은 실질적인 유사성 때문에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 사례는 그 판례는 교재 등의 목차도 저작법이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그것이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런 목차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사람마다 구체적으로 판단이 되고 또 다를 것인데 어쨌든 저작권 법 사건은 앞으로 계속 긍정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목차도 저작권 법이 대상이 되고 그거는 학식과 경험에 의한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으면 된다. 이런 걸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립 판변TV의 박반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0월 15일자 판례공부 형사 징계 회부 공개와 명예훼손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8월 26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1도 6416 사건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운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명예훼손 사건이고요. 검사가 상고를 해서 했더니 유죄 맞다라고 하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입니다. 형법 제 307조는 명예훼손이라고 되어 있고 공연이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 처벌하게 됩니다. 이때 310조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데 그거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사실과는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징계 회부 절차를 담당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징계 회부가 되자 그 회부 사실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를 합니다. 피고인이 내용 증명 듣기 우편으로 피해자에게 회부를 통지를 했는데 그 회부를 통지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관리소장에게 그 피해자 대신에 수령해가지고 개봉하게 한 다음에 그 문서를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피고인이 시켜가지고 관리소장이 수령한 우편을 개봉해가지고 게시판에 게시를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징계 회부를 공개하는 것이 과연 명예소이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결국 회사의 징계 절차를 회부한 문서 이 문서를 게시판에 게시한 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307조에는 개봉했는데 310조 위법적 조각이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징계가 회부됐다는 사실 그 자체 그 자체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명예가 선상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공공의 이익인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회부 사실 자체는 공공적인 면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이 문서의 회부 자체는 징계 혐의자한테만 문서로 발송되는 사안이었고 그 징계 사유까지 기대되어 있어서 단순한 절차 사항으로 볼 수도 없다. 사유가 안에 들어있어서 이 사람 암흑의 일을 했다. 그런데 이 징계 사유라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는 것이어서 어떤 징계 의결까지 되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다툼이 어지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정도의 내용을 본인한테만 알려주는 징계 회부 우편으로 보내준 것을 개범까지 해가지고 게시하게 한 것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공공의 이익으로만 했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거를 유죄가 있다. 유죄가 된다라고 해서 파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회부 자체만으로는 공공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 앞으로 우편으로만 징계 회부가 통지가 됐고 그 징계 회부 통지 내용에 보면 징계 사유의 내용까지 들어있어서 이거는 뭔가 과정에 중대한 흠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까지는 공공이익으로 유법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징계가 의결돼서 공제하는 것은 공공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끝났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는 징계 회부 사지 자체만 했는데 과정까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된다라고 한 것이어서 반드시 징계 회부 사실만 징계 회부된 사실만 공개하는 건 다 명예훼손이다. 유법성 조각 안 된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고 이 사건을 그냥 이 사례로만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비안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0월 15일자 판례공부 형사 링크 게시와 방조범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9월 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도 1902호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별 5개로 매우 중요한 판결이니까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본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저작권 위반 방조 사건이고 검사가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하면서 파기 반송하는 것입니다. 유죄가 맞다. 저작권 위반 방조 맞다라고 하면서 판례를 변경까지 해가지고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겁니다. 저작권법에 보면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 등 이런 걸 하다가 침해하는 경우 그 다음에 공중송신, 전신배포대여 이런 것들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처벌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사정관계는 이렇습니다. 이 성명불상자인 누군지 모르죠. 누군가가 외국 서버에다가 드라마와 영화를 막 올려놓은 겁니다. 저작권 동의 없이 그래서 막 불법으로 올려놨어요. 그런데 피고인들은 다시 보기 링크 사이트 게시판을 운영을 하면서 광고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버에 지금 드라마, 영화가 이렇게 올려되는데 피고인들은 다시 보기 링크 사이트에다가 게시판을 운영해가지고 광고 수익을 얻은 거죠.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의 전성권을 침해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애초에 서버가 있는 게 그게 허가받지 않은 걸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단 올려져 있으니까 이거를 다시 보기 링크 사이트에 연결해가지고 게시판을 운영을 하고 광고 수익을 얻게 된 거죠. 문제를 읽었습니다. 링크 설정을 한 것밖에 없죠. 피고인들이 직접 드라마의 서버에 올린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들이 드라마 서버에 올린 사람과 공모를 해서 올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올려져 있는 거고 피고인은 그 서버에 링크만을 설정한 겁니다. 그러면 이 링크 설정이 전송권을 침해한 거냐 그러니까 직접 침해한 거냐 첫 번째 아니면 원래 서버에 올린 이 침해 행위를 방조한 거냐 이게 두 가지의 쟁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링크 설정은 기본적으로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내는 게 아니다. 그냥 적이 있는 거고 내가 길만 열어준 건 안내만 해준 거기 때문에 주소만 써준 거기 때문에 전송이 아니다. 따라서 직접 침해는 아니다. 그런데 링크 설정이 공중송신권 침해 그러니까 저작권 침해의 방조 행위는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범의 정범 저작권 침해 행위가 계속적이고 반복되어 있고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저작권 침해까지 알고 있었고 내가 그거를 도와준다라는 고위까지 모두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람에 대해서 링크 설정한 게 저작권 침해의 방조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 행위로서 처벌이 있다. 라고 하면서 종전에는 링크 설정은 방조도 안 된다고 해서 무죄를 선고했었는데 판례를 바꿔서 방조 행위까지 인정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조재현, 김선하, 노태학이 김선수, 노태학이 반대 의견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정범의 실행 행위 자체를 용이하게 한 게 아니고 실행 행위 종료 후에 방조범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기존의 방조범을 확대한 거다. 이런 반대 해석을 내놓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정범과 공범 특히 공범의 방조범의 내용은 뭐냐면 실행 행위가 종료가 되면 방조는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가지고 집 밖으로 나왔다. 나와서 집 밖에 나온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돌아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 사람이 경찰이 오는지 안 오는지 훔친 집 말고 법인의 집 밖에서 방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경찰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이거는 도둑질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방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실행 행위가 종료가 되면 방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럴에도 불구하고 링크 행위는 이미 종료가 된 실행 행위가 끝난 상태를 가지고 지금 방조범을 인정한 거여서 지나치게 확대한 해석이다. 라고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실무에서는 침해 행위 자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원래 방조 행위였는데 해외 서버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링크 설정으로 인한 침해가 너무 크고 실질적으로 링크 설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접속하게 되는 거죠. 링크가 없으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입법적 불비를 확장 해석으로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조범에 대한 기존의 해석도 바뀌고 법적 안정성이 침해적이 될 수도 있고 특히 보이스피스의 공동정범이라든지 이런 링크 설정에 대해서 굉장히 입법적 해석을 입법적으로 지금 흠결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서 보이스피싱과 이런 저작권 위반에 대해서 처벌을 하려고 하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약간의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범죄가 새로운 범죄들이 대응할 때마다 형법이 거기에 맞춰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거는 이제 약간 형법에 관한 죄형 법정주의하고도 본질적인 문제가 충돌하게 됩니다.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죄형 법정주의는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처벌이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형법과는 약간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좀 약간 명예에서 온 게시판을 링크 제공할 경우에는 그러면 방조가 되는가? 예를 들어 애델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배드 파파스라고 해서 양육비를 안 낸 사람들의 이름을 쭉 게시판에 올려놓은 건데 그 게시판에 링크를 설정을 해서 하면 그거는 방조가 될까? 이런 의무가 남는 거죠. 이 부분은 아마도 좀 더 판례가 쌓이고 학계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더 방조에 관한 논리를 바꾸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어떤 방조에 관한 판례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고 이거는 언젠가 한 번은 학습술적으로도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실무가로서는 링크 설정 행위도 저작권 위반 행위에 관한 방조로 처벌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장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0월 15일자 판례공부 형사 아동 반환 거부와 미성년자 약취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9월 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도 16421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인은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 위인으로 이제 기속화됐다가 미성년자 약취로 처벌이 된 겁니다.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기각됐죠. 미성년자 약취는 그 형법 제 287조에 나와 있는 거죠. 약취라는 것을 가져가는 겁니다. 유인은 이렇게 몰래 꼬드겨서 데려오는 거. 어쨌든 사시광이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2007년에 일본에서 프랑스인 사람과 혼인을 했습니다. 거기서 자녀를 출산을 했죠. 그러고 나서 프랑스에서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12년 3월에 혼자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2012년 7월에 프랑스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합니다. 그러면서 2013년 11월에 프랑스 법원이 면접교섭에 관한 임시 조치를 결정하면서 2014년 7월에 피고인이 1개월 동안 면접교섭을 위해 아동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돌아와서 한 달 동안 있을 수 있다라고 허용을 받고 한 달 뒤에 데려다주기로 하고 데려온 거죠. 한국에. 이때 그 아동의 나이가 6살이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이 피고인이 한국에 돌아온 다음에 배우자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2016년 4월에 프랑스 법원은 피고인의 규칙사회가 있다는 이유로 이혼을 선언하게 되고 친권과 양육자를 모두 배우자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배우자는 프랑스 법원에서 유아인도 심판 결정, 유아인도 이행명령을 다 받고 한국에서도 똑같이 유아인도 심판, 이행명령을 받았는데 아동이 이때는 거부를 해서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 10월에 아동을 배우자에게 넘겨줬죠. 지금 데려온 지 5년이 지나서 돌려준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검사가 미성자 약취로 몰래 가져왔다. 의사에 반해서 가져왔다고 해가지고 지금 기소를 한 거죠. 이렇게 1개월 면접 교섭을 위해 규격한 후에 배우자와 아동의 의사의 반에 돌려보지 않으면 미성자 약취가 성립하는가? 이거는 비단 여기서는 프랑스와의 문제가 돼서 됐는데 한국에서도 똑같습니다. 면접 교섭을 위해 집에 들어왔는데 애를 돌려보지 않는다. 특히 유아의 경우에 마찬가지로 혼자서 집에 갈 수 없는 경우 그럴 경우에 과연 이 애를 안 돌려주고 가만히 있으면 약취가 되느냐? 여기 대법원이 뭐라고 하냐면 배우자가 보호양육할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리고 면접 교섭 기간 경과 후에 의도적으로 연락을 방해하고 끊어버렸다. 이거는 배우자의 보호양육권을 현재에 침해했고 따라서 아동의 봉지를 침해하는 행위로써 이 아동이 지금 6살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5년 동안, 그러니까 11살까지 지금 아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관계로 완전히 끊어버리는 행위다. 따라서 이거는 약취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면 대법원은 현저한 침해와 그 다음에 아정의 복지, 복리, 그 다음 배우자의 유죄관계, 이걸 다 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기간이 좀 경과했다는 것만으로 약취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 안에서 애를 한 일주일 정도 면접 교섭을 위해서 데려왔다가 한 2, 3일 늦는다고 해서 바로 약취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안 되는데 현저히 이렇게 침해하는 경우, 경우도 아동에 대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 약취가 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판단의, 대법원의 판단의 그 중요한 논리가 뭔지를 꼭 아시고 이 판례를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결국 실무에서는 기간 경과만으로 약취가 되는 건 아니지만 행위의 목적, 의도, 사실상의 지배하에 두기의 목적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약취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특히 5세의 아동은 스스로 대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면접 교섭이 끝난 경우에 어느 정도로는 용이 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장기간 동안 애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거는 형사적으로 미성년 약취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이 판례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판례는 면접 교섭권을 행사하고 혹시 내 아이를 내가 그냥 갖고 있다 하더라도 미성년 약취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1년 10월 15일자 판례공부 형사 가출남의 주거침입 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1년 9월 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608호 전원합리트의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매우 중요한 판결이고 별 5개짜리의 판례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주거침입 사건이고 피고인이 상고했는데 대부분이 무죄다라고 해서 파기환송을 한 사건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주거침입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자 이렇게 처벌하는 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남편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남편이었는데 남편과 그 다음에 시부모 이 세 명이었습니다. 남편,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이 부인과 싸우고 집을 나갔습니다. 가축을 한 거죠. 남편이 일단 집을 나갔습니다. 싸우고 그리고 부인이 외출한 사이에 처제가 와서 아이를 돌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처제가 아이를 돌보고 있을 때 남편과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 세 명이 아파트에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그때 며느리가 처제한테 내가 나갈 때 혹시 남편이나 시부모가 오면 문을 열어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해서 처제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문을 하도 뭐 하니까 체인형 문골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체인을 걸은 상태에서 물만 살짝 열어가지고 어 이거 언니가 못 들어와 계시니까 지금 가시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시아버지와 함께 체인형 고리를 부숴버립니다. 문을 확 뜯어버려가지고 집안에 들어온 거죠. 그러고 나서 사건 이후에 남편과 부인은 이혼 조종으로 해서 이혼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체인을 뜯고 들어온 이 행위에 관련해서 재물손괴즈하고 주거침입으로 기소가 된 겁니다. 내용은 뭐냐면 싸움을 하고 짐을 싸들고 나간 남편은 여전히 공동주거권자인가 그러니까 타인의 주거에 침입할 때 내 주거에 들어간 건 주거침입이 아닙니다. 그런데 짐 싸들고 나가면 내 주거가 더 이상 아닌 거냐 이게 문제가 됐고 두 번째 만약에 남편이 주거권자에서 남편이 들어가는 건 주거침입이 안 된다고 하면 시아버지는 남편의 동의를 얻어서 들어갔으니까 시아버지도 주거침입 성격을 안 하느냐 시아버지는 주거침입 그 집에 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닌데 남편의 동의를 얻으면 시아버지도 주거침입을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대본은 이렇습니다. 동거인이 집을 나간 경우에 공동생활의 완전한 이탈 사실상 집을 관리를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 해당돼야만 주거권이 없어지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공동주거권자이고 따라서 남편과 그 다음에 시아버지는 남편은 공동주거권자가 된다 그리고 공동주거자의 동의가 있는 한 시아버지도 주거침입이 아니다 다만 물리적 행사를 절대로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다 뭘 처벌하냐 재물손괴를 처벌할 수 있다는 거죠 재물을 손괴한 거니까 하지만 주거침입은 성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조재현, 민윤석, 이동원 대법관은 반대의 의견을 냈는데요 뭘 하냐면 공동주거권자라고 하더라도 폭력적 방법을 사용해서 주거침입을 했을 경우에는 주거침입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경우에는 문을 고리를 뜯고 들어갔는데 남편이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간다 이건 주거침입이 되냐 안 되냐 대법 다수의견에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반대의견에 따르면 폭력적 방법에 의해서 할 경우에 주거침입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약간 논의해볼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무에서는 공동주거권자의 정당과 추입을 금지하는 것에 대한 대항은 적법하다 즉 여기서 부인이 못 들여가는 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물손괴가 있다더라도 그건 재물손괴로 별도로 처벌하는 거지 굳이 주거침입을 침입을 안 한다는 거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거침입을 처벌하는 것은 국가항법을 과도하게 개입하는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저는 좀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지만 폭력적 방법을 써서 들어가는 경우에도 과연 주거침입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좀 과해 보입니다 특히나 요새군같이 개인생활이 좀 개인주의성에 강하다고 한다면 이렇게 폭력적 방법을 쓰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쓰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을 인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드는데 어쨌든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주거침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잘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일시적으로 집을 나간 경우에는 그냥 그 집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고 문장립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0월 15일 저 판례공고 형사 바람남의 주거침입 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1년 9월 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12630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별 5개짜리로 매우 중요한 판결이고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가출남의 주거침입 사건과 같은 날 이루어졌고 동일한 주거침입에 관한 논점을 담고 있습니다 둘 다 전원합의체 판결이니까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판례공고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고 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이제 주거침입 사건인데 검사가 이거 유죄인데 왜 무죄했어요 이거 유죄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상고를 했는데 대본위에 판례를 변경해서 상고 기각한 사건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형법 제319죠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자 이렇게 처벌하는 거죠 사직하게 이렇습니다 남편이 집에 없는 사이에 부인이 남편이 피고인과 혼인의 성관계를 위해서 집에 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아내가 바람핀 거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집을 모래 들어온 건 아니고 남편이 집에 없으니까 바람남은 이제 현관물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세 번 정도 집에 왔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남편이 이걸 알고 부인의 바람남 이 사람에 대해서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해가지고 기소가 된 거죠 이거는 이제 하나 알기에 뭐냐면 간통죄는 이제 더 이상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통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그 좀 이제 설명해 줄게요 그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간통의 목적은 없는 그러니까 간통이지만 간통이 처벌되지 않는 시절의 이야기인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피해자의 남편과 출입을 허락한 부인은 공동주거권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거권자로서 자기 집에 누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를 허락해 줄 수 있는 권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동주거권자의 남편의 의사에 대해 명백히 반하는데 부인의 의사에 따라 출입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이 성립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사실상의 주거의 평원이 보호법이기다 주거침입은 그리고 통상적인 출입 방법이라면 통상적으로 들어봤자면 부인 문 열어줘도 들어온 거니까 부재 중인 거주자의 남편의 출정적 의사에 따라서 범죄 성립 여부가 좌우되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주거침입, 그러니까 부인의 의사에 의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본 거죠 다수견입니다 이거는 원래 옛날에는 간통죄가 범죄일 경우에는 범죄 목적으로 집에 들어온 경우에는 동의가 있어야 하더라도 주거침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간통죄가 없어지면서 이 경우에 범죄 목적은 사라져버린 거죠 사라져버리고 오로지 그냥 부인의 동의를 얻어서 들어온 그냥 바람남이 불가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주거침입이 안 된다는 게 다수견입니다 반대 의견인 이기택 이동헌 대법관은 빈집 출입도 주거침입이 된다 빈집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거는 빈집에 아무도 들이지 않는다는 주거권자의 의사에 추정적 의사에 반하기 때문에 처벌하는 거다 그렇다면 부재 중인 공동주거권자의 주거평원을 침해하는 것도 범죄에 성집한다는 게 반대 의견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명백히 출입을 거부했을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반대 의견은 주거침입으로 처벌해야 된다는 게 반대 의견이고 다수 의견은 주거침입으로 처벌이 없다 왜냐? 부인이 동의해줬기 때문에 이 사안은 다수 의견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자녀의 불량 친구가 부모 없을 때 집에 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 부모는 반대할 수 있죠 명백히 자녀가 이성친구와 성관계 목적으로 부모 없을 때 집에 오는 경우 이 경우도 부모가 명백하게 반대하겠죠 그런데 이거를 주거침입으로 봐야 되느냐 반대 의견에 따른 주거침입으로 보게 되죠 다수 의견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녀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쨌든 들어오게 했으면 그거는 주거침입으로는 안 된다 이 판례는 간통이 범죄가 아니게 되면서 논점이 완전히 달라졌고 달라지면서 공동 주거권자의 명백한 반대 의사가 있다면 과연 주거침입이 되느냐 이게 쟁점이 됐는데 대법원은 그 주거권자의 한 사람의 동의만 있더라도 주거침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성관계 목적으로 친구 데려오는 거 부모는 절대 반대하겠지만 주거침입은 아니다 이게 다수에 대한 논리죠 따라서 이건 정리해서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동의를 해주면 그 사람이 집에 없는 다른 사람의 명백한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주거침입은 아니다 동의 있으면 그냥 집에 들어와도 된다 이런 거는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다 아 아 아 아 아멘